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유점넷 유청희입니다. 오늘은 쉐브레가 올해 들어서 처음 내놓는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대형 SUV 트래버스를 시승을 합니다. 쉐브레는 한국 GM에서 국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차 협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입하는 모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작년에 수입을 시작한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더불어서 대형 SUV 시장에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트래버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트래버스의 특징 중 하나는 3열 7인승 좌석 구성을 갖춘 SUV라는 점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서 3열 7인승 좌석 구성을 갖춘 SUV의 시장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은 대부분 소형, 중형급 이하의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상 차 크기를 가진 모델들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이 넓은 모델 그리고 많이 판매되는 모델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맞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모델 운영의 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국내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시장을 노리고 트래버스를 내놓는 것은 한국 GM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판매된 양을 보면 아주 많다고 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의미 있는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가지 차급이나 차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부분의 편의 기능이라던가 안전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가족용 그리고 다목적으로 차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여러가지 기능들 특히 그동안 없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ADS 기능들을 보강을 하고 여러가지 편의 기능들을 더한 모델들을 출시를 한 것이 이번 신형 트래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림 구성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됐던 트림 중에서 가장 아래급 트림인 LTE 프리미어를 없애고 최상위 트림인 하이컨트리를 새롭게 들여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러 편의장비들을 골고루 갖춘 모델들이 위급 트림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급 트림은 없애고 위급 트림을 새롭게 추가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편의장비들을 새롭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델 전반의 판매 가격대가 위쪽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서 기본 안전 상비들을 기본 사항에 포함시킨 것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관상의 변화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작은 부분들, 여러가지 손질을 했기 때문에 차가 주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외부의 변화들에 비하면 실내의 변화폭은 훨씬 더 작은 편이고요. 이번에 들어온 하이컨트리 트림, 최상위 트림이죠. 여러가지 고급스러운 꾸밈새를 더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시보드에서는 공기배출구 옆쪽으로 스웨이드 소재를 넣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부분적으로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고급 천연가죽 시트고요. 통풍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트 가운데 부분 쪽에는 천공 처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는 하이컨트리 로고를 박음질 해놨고요. 시각적으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인트를 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전반적으로 내장제 구성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부분들은 이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모델들과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실내 공간 구성도 이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열 좌석이 좌우 독립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2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매치가 되어 있고 3열 좌석이 6대4 비율로 나눠줍을 수 있는 벤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 좌석에 2명, 2열 좌석에 2명, 3열 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구성이고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3열 좌석은 어른 3명이 나란히 앉기에는 조금 좀 혹이 좀 답답한 구성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3명이 앉기에는 비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중형이나 중대형 SUV에서 3열 7인승 좌석 구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한다고 치면 2열 좌석이나 3열 좌석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넓은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UV에서 3열 7인승 좌석 구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앉는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페보레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국내 브랜드 현대 기아의 3열 7인승 SUV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거주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공간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실내의 꾸밈새, 장비 구성, 기능들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열쇠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골고루 갖추고 있고 아쉽지 않을 정도의 장비 구성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비교 가능한 다른 SUV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운전석에 설치된 헵틱 경고 기능이라던가 임포테인먼트 스크린 뒤에 숨어있는 히든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은 트래버스만의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꾸밈새, 내장재의 고급스러운 느낌 여러가지 장비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딱히 장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흔치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요즘은 점점 더 아래급 차들로 내려오고 있는 풀 LCD 기기판 이런 부분들도 트래버스에는 많이 되어있지 않고요.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의 크기도 이전과는 꽤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무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페어링 기능 그리고 듀얼 블루투스 두 대의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무선 스마트폰 충전장치 그리고 상렬 좌석에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듀얼 USB 충전 포트 이런 분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잘 갖춰놓은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더 개선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조금은 구식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계기판 가운데 부분에만 대형 LCD 스크린을 쓰고 나머지 엔진 회전계와 수온계, 연료 유량계 이런 부분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계기판 부분도 조금은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불편함 없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체감하는 차이점 같은 것들을 느끼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전보다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메뉴 구성, 반응 속도 이런 분들도 썩 사용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운전석 그리고 앞좌석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는 수납공간에도 여러가지 신경 쓴 구석들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우 박스도 상당히 옆으로 넓은 깊이도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앞좌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도 상당히 넓고 깊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어 안쪽에 있는 포켓은 열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물론 육류수병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구액을 나눠 놓은 것은 나쁘진 않은데요. 전체적인 도어 포켓 수납공간의 크기는 큰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파워 윈도우 스위치 앞쪽에 작은 그리고 얕은 수납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과 다른 것은 아니고 크기 자체도 크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승에는 하이콘트리 트림에 들어가는 듀얼 패널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래급 트림 모델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달려있지만 1열 좌석에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 2열 좌석에도 열선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출고할 수 있는 차에는 이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기능 자체는 설치되어 있지만 반도체 수급란 때문에 작동시키는 하드웨어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을 뺀 상태로 출고를 하게 되면 차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을 하고서 출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돼서 관련 부품을 공급을 받게 되면 출고 후에 별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일단 제쳐두고요.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운전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의 주행 특징들 특히 시내 도로 중심으로 시승을 하면서 느낀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드웨어 자체는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 차 덩치에 비하면 스티어링 휠의 지름은 비교적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중형 승용차들 중형 세단들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고요. 시트 자체 크기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시트 크기 자체도 일반적인 중형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덩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시트의 쿠션 몸을 잡아주는 느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작은 크기에 비하면 앉아있는 느낌 자체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보이는 면적이 비교적 차 덩치에 어울리게 넓은 편입니다. 특히 위아래로 넓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면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에는 뭐 크게 볼 만은 없습니다. 다만 룸미러는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테두리 부분을 조금 더 좁혀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룸미러와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꽤 들어있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낯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용하는 모델들이 점점 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흔한 기능은 아니고요. 화각 조절 기능 그리고 밝기 위아래 각도 조절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차인 만큼 실제 거울로 비춰볼 때보다는 뒤쪽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측면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보이는 계기판도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계기판 가운데에 있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의 표시 모드는 화면 테마는 스포트와 투어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아날로그 계기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통적인 원형 습도계가 표시되는 스포트 모드가 보기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가지 기능이나 주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 더 큰 글씨로 표시되는 투어링 모드도 보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승하는 조건 때문에 시내 주행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엔진, 변속기, 구동계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V6 3600cc 가솔린에 터보 없는 자연업기 방식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도 314마력, 최대 토크도 36kmL대의 토크를 보여주고요. 변속기는 9단 자동입니다. 수동처럼 기어 단수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쉐보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어 레버를 D에서 아래쪽 L위키로 옮긴 다음에 이 레버의 옆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한 단씩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과 같은 방식이고요. 사용하기가 썩 편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운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델 특성이라든가 보편적인 이차를 사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주로 D모드에 놓고 모든 운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잡았을 때에는 뒤쪽에 변속 패들처럼 느껴지는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디오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오른손에는 볼륨 조절 왼손에는 오디오 채널이라든가 트랙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에고식스 위치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어댑티브 프로즈 컨트롤은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다른 쇠벌의 차들과 다를 것 없습니다. 속도를 설정을 하고 앞차와의 거리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4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3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행 속도에 알맞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 달려 있었던 전방 추돌 경고기능 같은 경우에는 쇠벌의 차들에서는 대부분 앞쪽에 미리 창 가까이에 있는 경고램프가 들어오는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데 이 차에는 핵틱 운전석 경고기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경고등과 함께 운전선의 진동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와 트래버스에서는 엔진이나 변속기 그리고 구동계 같은 분들은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가속감이라든가 주행하는 이런 상태에서 엔진 작동의 느낌 이런 분들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V6 가솔린 엔진 특유의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감각은 이전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들었는데요. 구단 자동 변속기도 비교적 변속은 자연스럽고 매끄럽습니다. 어느 정도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을 때 아주 빠르진 않지만 비교적 답답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속도로 아랫단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면서 가속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은 이전과 비슷하구요. 다만 저속에서 약간 엑셀러레이터를 받다가 떼었을 때 살짝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때의 충격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엔진의 배기량이라든가 엔진에서 나오는 토크 이런 분들이 탁월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차가 시원시원하게 가속한다 이런 느낌이 들긴 없지만 일상에서 그냥 무난하게 부드럽게 운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구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는 만큼 시속 100km 정도로 달릴 때 엔진 회전수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그런 분들은 연료 소비효율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차에는 AWD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움직이고 평상시에는 뒷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고 기어레버 뒤쪽에 센터 콘솔 앞쪽에 있는 스위치업을 4륜 모드로 전환을 하고 나면 4륜 시스템이 뒷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연비 때문에 선택을 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륜 구동 시스템이 필요할 때마다 두쪽으로 구동력을 전달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엔진 동력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륜 구동 모드 앞바퀴 굴림 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륜 구동 모드와 4륜 구동 모드를 전환했을 때 전체적인 승차감은 2륜 구동 모드로 달릴 때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지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도 4륜 구동 모드로 달릴 때는 조금 더 차체에 피칭이라고 하죠. 앞쪽이 들리고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누그러들기 때문에 안정감 자체는 4륜 구동 모드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서스펜션 쪽에서도 조금 더 손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도를 내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약간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한 트래버스에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누그러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승차감 쪽에 맞추고 있고요. 약간 위아래 움직임을 좀 더 억제를 해서 안정감이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서스펜션을 손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스티어링의 반응도 조금 더 빨라진 그래서 덩치를 느낄 수 있었던 이전 트래버스에 비하면 조금 더 다루기가 좋아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수준이라든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였을 때 자동차 전용 도로에 대한 속도 수준이 한 80km 100km 이 정도 속도에서 바람가르는 소리 이런 분들은 상당히 잘 소음이 실내가 들어오는 분이 억제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면 바람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유리 쪽에서 난다기 보다는 본내 끝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귀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승차감 그리고 차의 움직임 이런 분들은 안정감이라든가 듬직한 느낌이 더해져서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정리하자면 페이스리프트와 더불어서 이전 트래버스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소소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더 차의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장비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을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차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3열 7인승 좌석 구성의 차로서는 경쟁차라고 놓을 수 있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실내 공간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 이런 부분들은 트래버스가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고요. 물론 차 값에 비하면 부족한 분들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간의 여유 이런 부분들로 좀 상세를 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점이 트래버스의 소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차를 사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입하는 모델로서 값을 아주 많이 낮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는 트래버스는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경쟁하는 차들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트래버스 나름의 자리를 차지하고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됐지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여전히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조금 더 아래급 차들에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LDS 기능 그리고 편의장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전한 약점이고요. 그런 약점들은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생하지 않는 모델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상황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대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실내 공간을 갖춘 차들을 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은 여전히 트래버스만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부족한 점들은 있지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한국 GM 최보레의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새로운 차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7.2km 구간을 시승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9.8L 퍼 100km 10km 퍼 리터 전후죠. 평균 속도는 지속 43km 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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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